RX1R Mk2의 AF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RX1R Mk2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F-S C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AF-S모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점 모드는 먼저 와이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빌레이가 없습니다. 그리고 중앙 초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수정증이 있어서 미안해 부탁드립니다. AF-S의 속도는 이렇고요. 물론 이 제품은 베타 제품입니다. 베타 제품에도 이렇게 쾌적한 속도가 있습니다.